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직업을 알아 봅시다. 물건을 싣고 내리는 용역업이 있습니다. 물건을 옮길 때는 내용물이 깨지거나 터지는 등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나르는 일을 하는 외식업이 있습니다. 물품을 같은 종류로 진열하거나 체크하는 판매업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사물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업은 다른 사람의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서비스업은 다른 사람의 편의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안습니다. 감사합니다.